XSFM XSFM입니다. P-O-D-E-R-A 제리 K의 음악을 듣는 가장 현명한 방법 공정한 시스템, 새로운 대안, 마이닝 오늘의 첫 번째 사연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사연들이 길어요 굵은 두 개의 사연만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연 부천에서 땡혜 땡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승준 군이 읽어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사는 30대 여성이며 이름은 너무나 흔해서 밝혀도 될까 했지만 역시 비밀로 해야겠어요 가르고 물론 메일 보내는 사람에 제 실명이 보이는데 그냥 안 지우고 보냅니다 쉿 성함이 그래서 밝혀도 상관이 없었을까요? 진짜 땡혜 땡씨의 나머지 두 개의 땡도 아주 흔해 빠진 길잖아요 버키에 쫙 이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번 주 운전면허 학원 강사님 덕분에 50만원 득템한 사연을 듣고 제가 면허 따려고 용서던 때가 떠올라 메일 보냅니다 네 김효준씨의 사연은 그거였죠 강사님이 사고를 내서 50만원을 벌었다 근데 사실 그 전주에 어떤 사연을 듣고 어 나도 이랬는데 이랬을 때는 생각보다 잘 뽑히지 않잖아요? 뽑힐 확률이 낮아요 근데 요거는 아 확실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니까 아 이런 멍청이가 없어요 보이시죠? 그때 그 일이 벌어지고 귀가하여 한 비공개 커뮤니티에 썼던 긴 글을 긁어서 약간 손봤습니다 유파씨의 소개될지 안될지도 모르면서 일단 그 글은 지웠어요 왜 이제서야 지웠는지 여튼 저는 자동차 종류는 승용차와 SUV 화물차 시계 구별받게 할 줄 모르는 차맹, 카맹입니다 이런 분은 로보카 폴리를 좀 보셔야겠다 차가 얼마나 다양한데 차들이 막 타이어 못 바꾼다고 잠시 좀 상해하고 이런 걸 보셔야겠다 이 세 가지 종류였으면 로보카 폴리가 런칭되지 못하죠 콘텐츠가 딸릴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화동류에는 할아버지 차와 꼬마 차도 있어요? 네 과거형이 아닌 이유는 지금도 여전하거든요 아 네 그렇죠 차에는 관심도 없고 직접 운전할 생각도 하지 않던 제가 갑자기 운전면허라는 걸 따고 싶어졌습니다 괜히 그런 걸 해야 어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나봐요 저는 29회 처음 받았 28회 받았나 그랬는데 운전면허 연수를 그러니까 늦게 했다고 했죠 온갖 젊은 사람들 다 거기 모여 있었더라고요 겨울에 보통 그렇지 않나요? 왜 1종 따거나 2종 따는 거 고민할 때도 항상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곤 하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갑자기 누가 포르쉐를 몰 기회가 생기면 어떡하냐 저는 평생 안 오잖아요 그런 거? 포르쉐도 요즘엔 이 종으로 몰 수 있지 않나요? 내가 트랜스포터가 돼가지고 좁은 로마 시내를 경찰을 따돌리고 가야 되는 일이 생기면 세단이 꼭 필요한데 언젠가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운전면허를 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또 쓸 일이 없다 없는 경우도 많죠 장롱매너가 될 게 뻔했지만 그래도 있으면 언젠간 써먹지 않을까? 남친 술 마시면 내가 대신 운전해 줄 수도 있고 나중에 여행 갈 때도 좋지 않을까? 등등의 생각에서였죠 네 막상 실전에 가보면 남친은 술 마시고 여자친구를 부르지 않죠 대리운전을 부르죠 자기들끼도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이 말할 뿐이죠 운전을 하던 사람이 너무 피곤해 네가 좀 해줘 라고 말하지 않죠? 그럼요 그러면 내가 자원해서 내가 몰게 라는 말 하게 되지 않습니다 난 면허가 있지만 절대 들키지 말아야지 그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죠 좀만 더 있으면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로 씌워진다고들 그랬지만 그냥 마음이 급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전의 사연이겠죠 저는 바로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교육부터 연습 시험까지 학원에서 다 끝낼 수 있는 곳이었죠 차도 잘 모르면서 SUV를 선호하던 저는 일종 보통을 신청했습니다 네 이래서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SUV를 선호하는데 일종 보통을 신청했다 내 첫 SUV는 포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은 SUV 타고 고속도로 털게이트 지나갈 때 소형이 뜨면 되게 실망하실 분이죠 내 차 그거 무거운데 내 차 엄청 큰데 나보다 큰데 소형 뜨면 이제 문 열고 전 대형 돈을 내겠다고 더 받으시라고 넣어두시라고 그런 분들이 맨인 블랙박스 같은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예요 적분에 포터라는 트럭으로 연습 및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160이 안 되는 키에 최고도 작고 20대였지만 동안 가로열고 좋은 의미 아닙니다 그냥 초딩 이어서 아마 초딩이 트럭 운전하는 비주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기 되게 의외의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동안과 노화는 좋거나 나쁜 뜻이 아니죠 그렇죠 그냥 사람의 특징입니다 물론 그 널리서 운전석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땐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연습 사양이 그렇고 요즘은 트럭도 자리 위쪽으로 슈프트 되게 잘해요 한층 위까지 올라가요 옛날처럼 조금만 올라가지 않아요 키 작은 사람도 모일 수 있어요 2010년 7월 장례 기능 8시간 동승을 끝내고 단독 연습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학원에 다녀야 했기 때문에 빠듯한 일정이었고 한동안 시간이 안 돼서 못 오다가 2주일 만인 일요일에 학원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운전을 그것도 처음으로 혼자서 연습하려니 정말 깝깝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원래 단계별로 가르쳐주는 곳에 한 몇 주 땡땡이 치면 참 힘들죠 하필 그 전날 불타는 토요일을 즐기며 밤새 놀았던 터라 체력은 저지리고 음산하게 비는 계속 오고 트럭에 올라가 운전대를 잡는데 왠지 예감이 쎄했습니다 스타트는 그나마 제일 자신만만했던 오르막길 정지선 여유롭게 반클러치를 하고 브레이크를 났는데도 차가 뒤로 밀렸습니다 계속 계속 아 네 그렇죠 당황해서 창문을 열고 손을 번쩍 들어봤자 아무도 널 봐주지 않아 다행히 가까운 곳에서 다른 수강생 동성 지도 중인 강사님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저 분명히 반클러치 했는데요 이래요 울상 뻥치지 말고 다시 잘해봐 가로열고 나이지긋한 아저씨들이란 대놓고 반말이시죠 네 이것 보세요 진짜인데 사실 이분도 지금 반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하면서 다시 해보니 제길 강사님 앞에서는 갑자기 잘되더구만요 네 이럴 때 있죠 특히 컴퓨터 고장나서 AS 받으면 안되길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 기사님 오셨을 때 다시 잘되면 차라리 어쨌든 좋은 일일텐데 컴퓨터 사장님의 노이로 제기도 해요 내 앞에 들고와서 잘되는 경우 서비스 해주는 사람도 아 싫은 거구나 숨이 턱 막혀요 제가 탄 트럭은 쫄쫄쫄 언덕을 넘어갔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피하는 방법이 있죠 SUV를 몰고 싶은 사람에게 네 일종 보통을 안 하는 거죠 이종을 따라 이종 보통을 따면 SUV를 몰 수 있다 편하게 이번엔 동승연습 때 강사님들께 칭찬 세례를 받았던 굴절코스 힘껏 양팔을 교체해가며 핸들을 돌리면서 통과했습니다 이때 보면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귀엽죠 9시 12시 9시 12시 멋지게 핸들을 돌리는 여자도 한팔로 후진 잘하는 남자만큼 멋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문제의 T자코스 홈에 차 머리는 잘 넣었는데 왼쪽으로 너무 가깝게 붙어버렸습니다 후진에서 빼내려 했지만 잘못하다가는 차가 연석선을 타고 올라가버릴 것 같은 자세 저는 포기가 빠릅니다 이럴 때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다가는 더 낭패해 볼 게 뻔하고 얼른 절 도와줄 사람이 없나 살폈지만 다들 자기 인생에만 너무 충실하세요 저쪽 건너편 대기실에서 한 강사가 나오시길래 소리쳐 불렀지만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차문을 열고 안전띠를 풀고 여기서 약간 기운이 오네요 차문을 열고 안전띠를 풀고 반쯤 일어서서 손짓발짓 해가며 강사를 부르다가 트럭에서 떨어졌습니다 아 이런 건 살다가 본 적이 없습니다 1.5톤에서 낙마하는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 잠깐만 문을 열고 아 그러네요 문을 열고 안전띠를 풀고 빗물고인 웅덩이에 제대로 정확하게 빈틈없이 나이스샷 대굴대굴 구르는데 그 와중에도 제트럭이 자기 혼자 천천히 후진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 시작됐네요 이 사람 마음에 든다고 했죠 아차 후진기요 그대로 나뉘면 차는 벽을 뚫고 나가 바로 옆 빌라까지 해치기세 물론 1.5톤은 그러진 못합니다만 그렇죠 되게 대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지구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부수며 탱크와 같이 수륙양용 탱크와 같이 저는 순식간에 벌떡 일어서서 트럭으로 달려갔습니다 금세 트럭을 따라잡고 벽 바로 코앞에서 기적처럼 운전석에 팔을 넣어 시동을 껐어요 운동신경이 나쁜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게 또 그 당시의 차들이면 그리고 요즘도 바뀌었을 리는 없습니다만 운전면허학원의 차들은 열쇠로 시동 겁니다 열쇠를 돌려빼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가고 있는 차를 잡아서 요즘 차처럼 버튼 엔진을 스톱하는 것도 아니고 좀 물이 있어 보이는 행동이에요 상당히 그 모든 일이 불과 2, 3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차가 멈추고서야 정신이 들면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었어요 뭐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장례 기능 시험장 내의 모든 차가 멈췄습니다 차 하나의 키를 뺐을 뿐인데 모든 차가 기적처럼 멈춥니다 왜냐하면 비주얼이 좀 놀랍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매달려서 떨어졌다가 벌떡 일어나서 시동을 끈다 흙 묻은 사람이 그러니까요 모두들 저를 보고 있었어요 한 강사님이 미친듯이 뛰어오셔서는 자초지종을 묶고 차를 안전하게 바로잡아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이 매우 한국적이고 행정적이에요 저는 또 그 차를 탔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수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운전면을 한 5년 동안 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야기죠 장례에서 큰 사고를 내는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흙탕물을 뒹군 몰골로요 차에 탄 채로 강사님께 다음 차시는 내일로 미루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사는 출발 지점까지만 가서 차 세우고 예약된 다음 차시는 취소하라고 하셨습니다 겨우 출발 지점에 도착했지만 대기실에 강사님이 아무도 안 보셔서 한 바퀴만 더 돌고 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러다가 이번엔 연석선 타고 올랐어요 아 네 그대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마 난 안 될 거야 라는 생각뿐 대장 강사님과 딴 강사님이 달려오셨어요 저를 보고 흠칫 놀라시더니 그렇죠 일단 흙탕물의 뒹군 몰골이니까요 네 그렇죠 몸은 괜찮냐며 약부터 발라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괜찮아요 그것보다 오늘 2시간 예약했는데 당일 취소 안 되잖아요 말씀드리는데 오른팔에서 피가 줄줄 입 다물고 대장 강사님 따라갔습니다 학원 사무실에 들어서는데 대여사쯤 되는 직원들이 다들 저만 보더군요 왜냐하면 장례 기능 장례 주행 시험장에서 사람이 그렇게 돼서 오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사랑 그래플링을 하지 않으면 아 10이 붙어서? 네 10이 붙었거나 돈 빌려준 강사 만나러 와가지고 연이 있던 강사거나 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이상은 한쪽에서 직급이 좀 높아 보이는 아저씨가 뛰쳐나오셨습니다 저를 끌고 온 그 다른 강사한테 아 그 백고호차? 하며 자처 지정을 듣더니 안 죽은 게 다행이라며 어떻게 그 상황에 차로 달려가 시동 끌 생각을 했는지 물으시며 경악하다가 저를 또 끌고 나섰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겠다며 본인의 차에 태웠습니다 저는 또 괜찮다며 두 손 들어 마다 하는데 어라 오른손 발목이 이상하더라고요 아 마다 하려고 마다가 안 되고 마다가 안 돼서 계속 그만 마다 하려고 했는데 계속 마다가게 된 거죠 손이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니까 에이스벤츄레 같은 거 보면 나아지 않습니까? 짐캐리 연기하는 그런 느낌인 거겠죠? 따로 노는 네 보통은 본인이 먼저 아 나는 그 자기 몸 생각하실 텐데 이렇게 운전면허 선생님들이 일단은 먼저 데리고 가시네요 병원에 병원 가는 차 안에서 아저씨는 정확한 상황을 꼬치꼬치 물으셨습니다 저는 최대한 상세하게 저희 뻘짓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저씨는 어쩜 그리 남 얘기하듯 차분하게 얘기하냐며 안 놀랐냐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정도의 사고를 당한 사람은 상황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사고를 당한 사람은 사고의 성격상 아직 무슨 일이 이게 혹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모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지금 또 땡씨의 마인드를 봤을 때 아무래도 1번은 쪽팔리다가 아니겠느냐 이 학원이 생긴 이후 장례 기능에서 트럭에서 떨어진 사람은 아가씨가 처음이어버렸습니다 훌륭합니다 혹여라도 운전에 공포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까지 자상하게 달래주셨습니다 아 네 좋은 분이네요 네 좋은 분이네요 살면서 한 70년 운전을 해도 그렇게 떨어질 일이 거의 생길 일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눈물이 주로 흘렸고 울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저씨 쪽팔리니까 우는 거 쳐다보지 마세요 으엉 냅네요 아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쪽팔림이었을 것이다 이탐 네 아저씨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10분쯤 달려 학원 지정 병원인 듯한 정형외과에 도착했습니다 팔꿈치와 팔, 팔목 부분, 허리 등 군데군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별 이상이 없었어요 손목 인대가 늘어난 정도라서 오른팔 반깁스, 하루고 2주 팔꿈치와 무릎 상처 치료, 엉덩이 주사를 맞고 나왔습니다 진료 중 의사분께서 월요일날 또 라고 하셨는데 처음 가본 병원이라 어딘지 알아야죠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하니까 의사도 웃고 그 아저씨도 웃고 간호사들도 웃었습니다 여긴 병원이지 하시더군요 가만히 써봅시다 이게 병원이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게 한 것은 아닌가 그렇죠 이건 당연히 2차 진료병원으로 보내서 뇌를 검사했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여기가 어디에 병원인지라 왜 그래요? 그럼 다쳤어요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왜 다쳤기 때문입니다 왜 다쳤는지를 물은 건데 여긴 병원인지 하시더군요 절 데려온 아저씨가 병원 위치를 설명해주고 병원비 내고 옆 약국에서 약까지 지어주셨어요 다시 학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가 왜 갑자기 운전을 배우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부질없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했다가 아저씨께 엄청 혼났습니다 직업인식이 추천하신 분이네요 그러네요 다음에 동순교육 다시 시켜주시겠다고 잘할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해주셨어요 아 진짜 확실히 사람은 진짜 제 생각하고 너무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아 왜요? 이런 하나의 작은 사건을 갖고 치열하게 대화를 한다는 것을 저는 상상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네 포기하지 말라 이런 거에 부질없어요가 나오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어떤 이런 드라마틱한 대화가 오갈 상황이 아니지 않나요? 아 두 손을 꼭 잡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땄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아 지금 두 손은 못 잡는군요 네 왼손을 꼭 잡고 수강료를 이미 받았으니 제가 그만둬도 상관없을 텐데 정말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학원 도착해서 예약된 스케줄을 싹 3주 뒤로 미루고 스쿨버스 타고 가라는 걸 만류하고 혼자 버스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팔 다친 날 남긴 글이었고요 네 아 그러면은 팔 쓰셨다는 거네요 계속 이렇게 반기부스 아 그렇구나 아따 이 보통 외로운 사람은 아니다 네 반기부스하고 근데 또 일반적이면 심지어 왼손잡이 분들도 마우스의 형태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 마우스를 오른손으로 잡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충대충 어떻게 타자는 또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네 아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타자를 칠 정신이면 그거면은 그냥 운전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후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타자가 더 어려운 작업 같긴 해요 손으로 하는 걸로 치면 허리, 엉덩이, 팔목, 팔꿈치, 무릎 등등 며칠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렇죠 팔목은 삐삐빠빠쁘 순으로 통증이 와서 힘들었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땡혜 땡씨 설명해 주세요 삐삐빠빠쁘 순으로 말을 막 던지려고 익명을 요구했구만 무슨 단어예 이게? 팔목은 삐삐빠빠쁘 검색도 해봤어요 답답해서 그게 왜 엄지? 뭐 이런 아니 팔목이지 손이 아니야 완전 처음 보는 단어예요 혹시 막 이렇게 각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삐삐빠빠쁘 순으로 통증이 와서 힘들었고요 다 낫고 다시 그 학원에 갔을 땐 학원 관계자들 중에 제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시간당 금액이 붙는 추가 교육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었고요 물론 도로주행에서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에 합격했습니다 모두 나와 기다리고 있던 강사 아저씨들이 꼬린 지점에서 박수 쳐 주셨던 게 기억나네요 좋은 이웃들이네요 어마어마한 결론이 다음에 나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운전은 1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친이 술 마시고 부르면 운전을 해준다는 등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내년에 갱신받으러 가야 하나 고민입니다 갱신돈 내지 않습니까? 그거 한 7년에서 10년 동안 고민하셨을 거예요 아이고 운전면허 있긴 있는데 이러면서 저 같은 사람은 운전 안 하는 게 나라의 보탬이 되는 것 같아서요 더 길어지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뿅 부천에 땡해 땡씨 감사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주행 시험 볼 때 4명이 탔어요 일종 보통 할 때는 경찰관 한 분과 시험 보는 사람 3명이죠 4명이 있기도 하고 5명이 있기도 하는데 저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었어요 보통 그러면 그분들끼리 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어떻게 그렇게 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다시 다른 사람들이 이랬는데 저 빼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저는 오지게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죠 이분들이 몰던 차가 있었으면 그 차는 수동이 아니다 매뉴얼이 아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까지 안 몰다가 취소된 다음에 다시 오셨거나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필요할 때 가시면 되겠다 이게 또 운과 때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말고 나중에 땡해 땡씨 차를 사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셨으면 그날의 운상 이런 일은 안 당하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분 땡해 땡씨가 다시 운전을 하게 될 그날에는요 이미 자율 운행차이기 때문에 면허가 없어도 대가세가 되게 높아요 지금하고는 다른 방식일 테고 버스 타듯이 혹은 지하철 타듯이 자기 차에 앉아서 버튼 하나 누르고 내비게이션 켜고 자기는 게임을 하든 자도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겠습니까? 물론 스틱만 알아둬도 앞으로 문제는 없을 거예요 매뉴얼 차량 점차 사장 될 거고 매뉴얼 차량은 아마 스포츠카용으로밖에 안 나오는 때가 금방 올 텐데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이 이런 걸 생각하게 되네요 돈 쓸 때 소비할 때 그 물건에 대해서 공부 안 하고 소비하면 무조건 후회할 일 생기잖아요 일종 보통 따려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후회하시는 경우 너무 많이 봤다 그렇죠 이분이 일종 보통이라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누가 이런 고생을 일종 보통 땄다고 또 하는데요 SUV 광고는 성범죄 전담관이고요 SUV를 팔 때는 항상 가로열고 이종이라고 써서 팔거나 누가 옆에 좀 적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운전면허 강남경찰서 등 운전면허 시험장에 있는 거기에 크게 써붙여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SUV는 이종으로도 가능합니다 아 일종 보통 따시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저도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사고 난 다음에 따고 난 다음에 매뉴얼 몰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 반클러치라는 말도 너무 오랜만에 들어봐서 제가 수동 초보들이 해야 되는 스킬 중에 하나잖아요 저 뭐냐 엑셀을 붙일 때하고 클러치를 붙일 때하고의 타이밍을 교차시키면서 시간 끄는 거 와 제 경험에 의하면 거의 소용없었다 부모님의 차를 물려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일종을 따지 말자라는 것이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 아무튼 이건 악마도 아니고 낙트라고 해야 되나 트럭에서 떨어진 것도 신기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일어나서 껐다 시동을 본인이 다시 들어가서 트럭 문을 열고 껐다 승용차도 아니고 솔직히 트럭이라는 건 거의 액션 영화급이죠 제가 눈 감고 상상을 해봤던 말이에요 비가 오는 날이에요 모든 차들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T차를 뺐던 차가 거기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사람이 픽하고 꼬꾸라진 다음에 벌턱 일어나서 차가 움직이는 곳에 뛰어가서 거기 매달려서 차 문을 열고 키를 뽑았어요 이런 거를 이 시험장에 보이는 2층 커피숍 같은 게 있다고 칩시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경정장 이런 데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관조를 하고 있다가 봤는데 저기서 뭔가 어떤 캐릭터가 익스트림한 뭔가를 즐기고 있어 떨어졌다가 다시 탔다가 그래서 저건 뭐지 했는데 아니 싶었으니까 다시 와서 다시 차를 타는 거 아니에요 그 몰골로 병원에 실려갈 줄 알았더니 다시 교육을 받더라 이런 것을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한편의 인생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과 같다 어디 그 유튜브에 나오는 레드불 광고에서 본 것 같은 익스트림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광고 듣고 나서 오늘의 초대 손님의 노래와 함께 다시 돌아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